우리가 근대로 변해야 되는 사건이 언제 터졌었죠? 무슨 사건을 계기로 근대 사회로 좀 진입할 수 있게 됐던 거죠? 일단 강화도 조약입니다. 이걸 계기로 세계의 문호를 개방하게 됐어요. 강제든 자율적이든 간에. 그렇죠? 그런데 저게 개방이 되고 나서도 몇 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고요? 몇 년 동안? 한 4년이 변화가 없었다는 거지. 전혀 변화가 없었는데 무슨 사건을 계기로 변화하기 시작했다고요? 중국과 조선을 빵 때린 사건이 있었어요. 변해야 된다라는. 오키나와 병합이라는 거예요. 1879년에 유구국이 병합되면서 일본한테 일본의 한 지방으로 변하게 되면서 긴장을 하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누가 반응했죠? 청나라도 조선도. 혹시 청나라는 여기까지 조선에 대한 불개입 정책을 피웠었는데 저때부터 개입 정책을 피기 시작합니다. 저 개입 정책을 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는데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하나가 직접 집이에요. 하나는 22J 정책을 피워서 일본 혼자 독점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누굴 소개시켜줬다? 미국 소개시켜준 거야 그게. 다시. 우리가 미국을 만날 수 있게 중재한 나라가 누구라고요? 청나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청나라. 일본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집니다. 이거에 대응해서 보냈었던 게 뭐라고요? 이게 1880년에 2차 수신사였습니다. 믿을 신자를 유난히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디라고? 어디 가는 사절단이 믿을 신자 쓴다고? 일본이야. 못 믿는다는 거야 사실은. 뒤집어 얘기하면. 이때 보내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요. 이때 갔다 오고 난 뒤에 뭐 가지고 오나 이 사람이. 갖고 온 게 조선책략이고. 이 조선책략은 누구 책이죠? 어느 나라 사람이 쓴 책이죠? 청나라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코멘트 해주는 거. 어드바이스 해주는 겁니다. 니네 뭐 하는 게 맞대요? 미국을 만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저기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갔다 와서 뭐 하죠? 만든 게. 우리 정부 기구 이제 두 개 생기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구식정부가 의정부고요. 뭐를 처음 만든다?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걸 처음 만들면서 이제 뭐를 추진하게 된다? 이제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개혁정책이 뭐였었나요? 흐름만 쭉 잡고 가자. 흐름 잡히면 안에 내용 채우는 건 쉬운 거야 이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기는 흐름을 잡지 못하면 워낙 사건이 1년 단위 몇 개월 단위 짧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 웃겨요. 다. 막 내용 먼저 너무 많이 들어가면요. 오히려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었죠? 일종의 채용제도였었다고. 여태까지 전근대에서는 채용할 때 누구하고 누굴 채용했었죠? 영조정조가 채용한 사람이 누구였었지? 문신과. 무신이었었죠? 지금은. 개화파 관료와 근대식 군인을 채용하는 겁니다. 비슷한 거야. 문신, 무신 채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개화파 관료를 채용하려면. 여태까지 문신 채용할 때는 국가가 무슨 기구를 만들어 채용했었죠? 학교를 만들었다며. 이제는 뭐다? 가르칠 학교가 없어. 가르칠 사람이 없어. 근대화는. 어디 가서 배워야 되죠? 해외에 나가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해외에 나가서. 그래서 사절단을 보냈다는 거예요. 뭐였었죠? 이게 조사치찰단 영선사가 외국의 문문을 좀 보고 오게 한 겁니다. 그중에 조사치찰단 갔다 왔던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 채용이 된다고요? 대부분 통리기만문에 그사람이 채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채워나간단 말이에요. 개화파 관료들이 생긴단 말이죠. 군대는. 90군대는 줄이고요. 5형에서 2형으로. 별기군이라는 신식군대를 처음 만들었다는 거지. 근데 이 채용제도의 문제가 이제 뭐로 발생하게 된 거죠? 군대의 차별을 뒀은 게 군란으로 이어뒀던 겁니다. 군란. 이게 몇 년? 82년이라고. 82년에는 조선책략의 결과로 뭐가 생긴다? 조미주약이 체결되고요. 군대 차별의 결과로 뭐가 생긴다? 이모군란이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 사건은 제가 이렇게 흐름을 쫙 말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사건에다가 중요한 사건 한 두 개씩 꼭 잡아야 돼요. 그 사건이 잡히면 거기에 반드시 뭐를 붙이라? 그 사건의 배경, 그 사건의 내용, 그 사건의 결과, 그 사건의 임팩트까지 붙여야 돼요. 영향까지.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사건 하나 가지고 한 덩어리를 기억할 수 있단 말이지. 이런 방법으로 가야 돼요. 이런 방법으로. 아시겠죠? 이걸 잘해야 됩니다. 이걸 누가 잘하느냐에 따라갖고 이게 되게 암기를 빨리 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헤맨단 말이야. 낮게 낮게 사건으로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암기 못합니다. 아시겠죠? 뭐 있었나? 결과가. 결과를 처음에 얘기하면 대원군이 몰락하고 난 뒤에 누구와의 대립관계를 한다고 했었죠? 민씨 일파와. 대원군이라는 권력의 대립이 있었는데 이때 보수 군인들이 누구를 불렀다고 했었죠? 대원군한테 손을 잡으려 했었단 말이에요. 그저 민씨 일파가 권력을 잃을까 봐 누구를 불렀다? 보수 군인 잡으려고 청나라 군인이 불렀다라는 거지. 이 일하면서 일이 커지는가. 어쨌든 군인들이 이 대원군을 부르니까 대원군, 왕이 대원군한테 이것 좀 수습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을 잡긴 잡았는데 대원군이. 얼마만에? 불과 한 달 만에 물러났다라는 거죠. 어디 잡혀간다? 청나라 잡혀갑니다. 대원군이 청나라 잡혀가면서 이 대원군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한 세력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누가? 척사 세력들이 이제 제야로 퇴장하게 된다는 거지. 권력의 90점이 사라지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모굴라는 뜻밖의 무슨 상황을 만들었다고요? 여기를 누구만 남겼다고? 개화파만 남긴 상황을 만들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그 결과물이 뭐죠? 83년이라고. 83년. 아시겠죠? 그리고 뭐도 있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주변에 열광이 또 와서 깔짝댔다는 거지. 청나라. 일본이 깔짝댔다는 거죠. 이게 뭐다? 일천경쟁 제조했다는 거지. 일천경쟁 제조. 재물푸조야. 조청장정이라는 걸 또 체결하게 했다는 거죠. 재물푸조약은 성격이 뭐다? 이쪽에 배상주약. 이건 뭐다? 통상을 요구하는 주약을 체결했었던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83년에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뭔가 많은 것들을 만드는데 우리가 처음 추진한 기억이 뭐였었다고요? 근대와 삼총사라고 할게요. 이걸 그냥. 뭐 했다고? 언교산. 이거 처음 나타난다는 거지. 학교는 두 개 있죠. 관립학교, 사립학교 두 개 있습니다. 이거 두 문자 한번 따볼래요? 군대에 있었으니까 이제 동원 예비군 만들어야지. 누가 갔대 동원 예비군? 박전희가 갔다는 거지. 박전희. 박전희의 동원. 여기서 뭘 만들었다고요? 한성. 순보 만들었다. 전환국은 돈 만드는 곳인데 여기서 당호정 같은 거 만들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돈 있어야지 기억을 하지.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누구 보냈다고? 조미조약 체결 뒤에 사절단을 보낸 것을 이걸 이제 보빙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전희의 동원보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근데 이게 개혁정책이 이제 시작되는 거지. 원래 강호도 조약 때 바로 시작됐었었는데 안 되다가 이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잘 되다가 뭔 일 벌어지나 저 개화파끼리 싸운 거야. 아이색키들이. 안 맞는다고. 이게 뭐죠? 이걸 갑신년의 정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갑신년의. 그렇죠? 그래서 이 이모불란과 갑신정변은 되게 많은 것을 바꾼 사건이라는 걸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갑신정변의 의미가 뭘까? 갑신정변의 의미는 도대체 저 아이들이 바꾸고자 하는 세상이 뭐였을까? 이걸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실패로 끝난 거지만은 우리 현재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현재 학자들한테는 뭐를 보여줬다고요? 도대체 저 아이들이 꿈꾼 세상이 뭘까라는 것을 보여준 되게 중요한 증거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3일 만에 끝난 정권이지만. 아시겠죠? 얘들이 꿈꾼 정권이 어떻게 생겼답니까? 우리 여태까지는 국가를 삼각형을 그렸었는데 이 삼각형의 뭐가 사라지는? 이게 사라지는 국가를 꿈꿨다라는 거지. 이게 사라지는 국가를.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사라지는 방식이 두 개 있다고 했었죠? 뭐하고 뭐 있다고 했었죠? 다시 전 세계에 근대화를 만든 최초의 나라 두 나라가 누구라고? 근대 국가 중에 제 1등 선진국이 누구였었다고요? 영국 프랑스야. 이게 영국식과 프랑스식이 있는데 어떤 걸 찾겠다고요? 왕은 두 대 군림하지 않는다. 통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왕을 없애자는 말은 안 해요. 이게 뭐다? 어려운 말로? 입헌군주라는 거예요. 입헌군주에. 이 개화파들은 공화정은 부정합니다. 아직까지는. 공화정은 한참 뒤에 가야 긍정하게 돼요. 그건 한참 뒤에 가야 나올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는 안 간 거야 애들이. 그 단계까지는 인식이 성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직은 뭐를 완전 부정하지는 못한다고? 왕을 완전 부정하지는 못한다는가. 아시겠죠? 그리고 얘들이 꿈꾸는 게 뭔가? 우리의 모든 개혁은 이거라고 했었잖아요. 국가가 새로 생기면 왕들이 하는 개혁이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었잖아. 뭐죠? 하나가 체조정비. 두 번째가 내부의 적 잡는 거잖아요. 혹시 얘들의 내부의 적은 누굴까? 누굴 것 같아? 그냥 구세력이야. 옛날이 싫은 거야 옛날이. 구세력은 다 싫은 거야. 저 구세력 중에 누구도 들어갈까요? 척사파 당이 들어가고. 누구도 들어갈까? 민실파 들어갈 거고. 왕도 들어가. 그래서 왕의 힘을 약화시키려 하는가. 그래서 얘들이 꿈꾸는 체조정비는 정치체제, 경제체제, 사회체제가 있는데 정치체제는 철저하게 누구의 힘을 빼는 거? 왕의 힘을 빼는 거. 그러니까 왕과 관련된 기구를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어떻게 했다고? 다 없애고 있다는 거야. 그러고 외워보라고 그러고. 아시겠죠? 뭐 없앴죠? 내규를 없애, 내규. 내시부, 규장각 같은 거 없앴단 말이지. 아시겠죠? 경제제도개혁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지금은 민시세도기입니다. 세도정권이야 지금도 사실은. 민시세도정권. 권력이 여기 있을 때는 얘들은 국가를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이거 항상 맞는 말이잖아. 한번 하면 되는 거잖아. 국가를 사유화시킨단 말이에요. 국가는 내 겁니다. 국가를 사유화시키면 얘들도 뭐를 바라보죠? 내 사유재산이야. 능력권 뺏어간다는 거지, 능력권. 그렇게 뺏어가는 게 뭐뭐 있었다고요? 토지 뺏고, 세금 뺏고, 신분 뺏고 이거 고쳐주겠다는가. 민시들은 나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뭐는 얘기 안 했다고요? 토지 얘기는 안 했다는가. 너무 농민의 입장에서 와서 이 개혁을 해준 건 아니라는 거야. 농민의 입장을 반영한, 농민의 시각으로 바라본 개혁은 아니라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게 저건데. 그런데 뭐는 고쳐준다? 세금은 고쳐줘. 세금 고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 세금을 고치는 것 중에 지조법 기억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세금 고치는 것 중에 항상 말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 있다 그랬었죠? 세금을 고치는 방법은 재정기구가 너무 난립돼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다는가. 그래서 뭐를 항상 얘기한다? 재정기구 통폐합이라는 말을 항상 얘기한다는 게 얘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를 통폐합시키라고 했었죠? 지금 기구는 의정부 6주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6주에 있는 재정부가 호조거든. 호조로 일어나시키자라는 말을 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사회정책은 뭐 얘기할까? 지금 문제가 뭐야 문제? 토지, 수치, 신분이잖아. 신분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얘들의 개혁 안에는 아직까지는 차별받는 신분은 언급 안 하고요. 특권 신문만 언급돼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 폐지? 얘들이 싫어하는 적이 구세력이야 구세력. 옛날에 여기 관료를 뭐라 했었어요? 문신이라고 했잖아, 문신. 문신들이 또이 또이 뭉쳐서 그냥 지들끼리 다 가지고 있었다니까, 국가의 모든 권력을. 국정원장, 검찰총장 다 지들끼리 해먹고 있었다니까. 그거를 파괴시켜야 된다는가. 문벌 폐지라는 걸 얘기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두한테 평등한 권리를 줘야 된다는가. 그게 뭐다? 문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평. 문벌 폐지하고 인민평등권 지정하자. 누구나 관료로 이명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는가. 누구한테나 평등한 권리를 줘야 된다는 거지. 대충 감이 와요? 김옥균 일파가 어떤 세상을 꿈꾸려 했으니 감이 와요? 무슨 감이 오는데? 일단 적폐는 청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세상으로? 왕이 통치는 세상이 아닌 좀 다른 세상으로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했어. 이건 내용이고, 결과까지 한번 가볼까? 갑신연면에 가져온 결과가 뭐가 있을까요? 결과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건 이거야. 외세꼴떡이라는 겁니다. 누가 또 꼴떡대죠? 아, 이 새끼들이야 또 일본. 일본이 뭐하죠? 갑한테 한마디 합니다. 갑한테. 갑이 누구죠? 청나라죠? 갑한테 한마디 한다고. 청나라한테 가서는 뭐한다? 텐진주약을 체결하고요. 우리 먼저. 우리한테는 또 배상주약을 얘기합니다. 이게 한성주약이고. 그리고 중국 텐진까지 가서 중국하고 단판 짓습니다. 어떻게? 군대에 철수합시다. 여기서 청나라 군대에 일본 군대가 꼬마 청일진약을 벌였었거든요. 싸웠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추가할 겁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개입 정책을 피기 시작한 게 언제라고요? 오키나와 병합 때부터입니다. 개입 정책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일본이 독점을 하는 것을 막겠다. 그래서 다른 나라 열심히 소개시켜준다는가. 소개팅 자꾸 주선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게요? 총독군에서 직접 지배하는 건데 이게 바뀌어요. 언제 바뀌게? 임오군란을 계기로 있잖아요. 청나라의 지배 방식이 직접 지배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죠? 그래서 조청장정에는 속국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돼요. 이제 근대적 속국화 정책을 핀다고. 직접 조선을 자기들이 잡아먹겠다 한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저때 청나라 군대가 3천 명이나 되는 군대가 우리나라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지배하면 되는 거야. 그대로. 그래서 바뀌었다 정책이. 어떻게? 이제 다른 나라 소개팅이 아니라. 뭐로 간다? 얘는 내 속국이야. 속국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오군란과 갑순정변은 다 누가 진압했다고요? 청나라가 진압하면서 청나라의 외압이 너무 커지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청나라의 외압이 커지니까 민실파가 이제서야 아차 싶은 거야 이거. 그런데 청나라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기 시작한다? 이제는 우리한테 지금 위험한 존재는 누구도 위험한 존재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청도 위험하다. 하면서 청을 견제하려고 그래. 청을 견제하기 위해서 누굴 불러들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주변 국가가 많게 해서 없게. 우리 한국과 국경을 접하는 나라 딱 몇 개밖에 없게요. 두 개 하나 더 있어요 이제. 러시아. 러시아 불러요 러시아. 좀 막아달라고. 민실파들이 잘못했던 게 뭐냐면은 자기 정권을 위해서 자꾸 외세를 불러들였다는 게 이게 변수를 자꾸 확장시키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변수를요. 그러니까 누구 불렀다고? 러시아를 부르는데요. 청의 위험을 좀 막으려고. 이거를 졸업일약설이라고 그래요. 이게 85년입니다. 갑신연변 이후 사태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지금 뭐 얘기하는 거지? 갑신연변의 결과 내지는 영향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졸업일약설 체결했는데 너네가 우리 도와주면은 땅 좀 떼줄게. 조금 빌려줄게.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영흥만을 조차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생각지 않게 러시아를 불렀는데 누가 들어오게요? 러시아의 카운터 파트너가 있거든. 전세계적으로. 영국이 들어오게 돼요. 러시아가 조선을 혼자 독식할까봐 영국이 이걸 막겠다고 우리나라 거문들을 허락도 없이 불법 점령하는 사태를 벌이게 됩니다. 거문도 불법 점령을 하게 돼요. 이래서 러시아를 불러들이려는 노력은 성공했기에 실패했기에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 아시겠죠? 실패하고. 이제 둘이 합의해서 철수합니다. 청나라가 얘들 설득해갖고 야 니네 인마 왜 이래 인마. 나가 나가 나가. 이렇게 나갑니다 둘이. 누구만 남게 되지? 또 청만 남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철수했어. 둘이 싸울까봐. 서로 철수하기로 둘이 약속한 겁니다. 얘들은 철수했고. 청나라의 위압은 남아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여기서 포기해야 돼? 뭔가를 더해야 돼? 뭔가를 더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애정을 드린 게 누구냐면요. 미국한테 애정을 되게 많이 드리게 돼요. 미국한테. 중국이 미국을 소개시켜줄 때 미국을 그렇게 소개시켜줬거든. 미국은 영토 욕심이 없는 나라다. 그래서 쟤는 통상 욕심만 있지 영토를 욕심을 가지진 않는다. 이렇게 소개시켰단 말이야. 실제 미국은 그런 사례가 어떻게 적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괜찮겠지 하면서 미국한테 좀 많이 배달리게 돼요. 그래서 미국 관련된 게 유난히 여기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미국에다가 우리가 주미공사를 파견하면서 미국하고 좀 끈끈한 관계를 좀 맺으려고 해요. 아시겠죠? 이게 85년. 이게 이제 87년에 파견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더 이어서 말씀을 제가 해나갈 겁니다. 주미공사를 파견하는데 저걸로 뭔가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지금은 청나라 총독 같은 사람이 와 있어요. 거의. 청나라 지배가 지금 뭐로 바뀐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죠? 총리 교섭 통상사이라는 사람 원세계라는 사람이 총리 교섭 통상사이라는 직함으로 와 있어요. 사실상 총독 같은 존재로 와 있는 겁니다. 지금 누구 의압이 강하다는 거죠? 청나라. 자 이 청나라의 정책이 지금 뭐로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직접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가만히 두고 있으면 우리는 위험해 안 위험해?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의 외압이 있는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있잖아요. 개혁 정책을 다시 추진해요. 우리가 자꾸 변해야 되니까. 변해야지 안 먹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시기 때도 다시 언교산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언교산은 저기 언교산하고 아주 유사해요. 갑신전변때 중단됐던 것을 다시 백업하는 거예요. 그냥 백업하는 수준입니다. 아시겠죠? 신분 다시 만드는데 이 이름이 뭐게? 환성이야 또. 그런데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요. 주보입니다. 그러니까 순보 그러면 몇 년? 83년이고 주보 그러면 갑신전변디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학교가 나오는데 학교 한번 보자. 아까 뭐 있었죠 학교? 동원 있었죠 동원. 동문학 원산학사. 여기는 유경공원이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만든 사립학교들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선교사가 학교 만들면 좋게 나쁘게? 좋겠죠. 열의를 가져와서 만드는 것도 좋겠지. 그럼 무슨 교육할까요? 옛날 교육일까? 새로운 교육일까? 새로운 교육이잖아. 엄청 좋단 말이야. 얼마만큼 좋게요? 베리굿. 정말 좋아해요. 베리굿. 베리굿. 배제학당. 이화학당. 어떻게 생깁니다. 베리경정이라고도 해요. 이때 있잖아. 우리나라 대학 중에 유명한 대학들 있죠. 미션스쿨. 기독교 대학들 있잖아요. 이때 다 생겨. 배제대학교. 배제학당. 이화여대. 이화학당. 경신학교가 나중에 연세대가 되는 거야. 연세대가. 경신학교가. 이때 다 생깁니다. 아시겠죠? 이게 85년. 이게 86년. 정신여학교가 이제 87년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학교도 두 개나 생겼네. 이화학당 정신여학교. 그러니까 여성들도 이제 멀어 나서게 된다. 교육의 주체가 돼가고 있는 거야. 선교사가 아니었다면 여성들에 대한 교육 같은 거는 되게 말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되게 늦게 나타났을 거라고. 좋아, 나빠? 리굿. 아시겠죠? 이 선교사 다 어디 출신이게요? 다 미국인들이야. 심지어는 이것도 있잖아요. 누구 도움받아 만든 거게? 이게 미국인 헐버트, 길무어, 벙커라는 미국인 세 명이 와서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온통 뭐죠? 미국과 관련된 게 붐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86년입니다. 산업은 뭐가 있을까? 산업. 산업 중에 희한한 게 뭐가 생기냐면요. 병원이 처음 생겨요. 방해원인데. 이것도 누가 만든 거게? 미국인 선교사 알렌이 만든 거야. 미국인 선교사. 왜 이렇게 미국이 많지? 그때 분위기였어. 그때. 아시겠죠? 지금 누구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청의 독주를 막아야 되는데. 누구는 지금 날라갔다고? 영국 때문에 러시아는 날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은 겁니다. 자, 그리고 에디슨 회사랑 뭐를 체결하게 되냐면요. 전기라는 게 처음 들어오게 돼요, 전기. 전기는 이거 비슷하잖아. 7년이야, 7년. 87년. 경북궁에 처음 전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경북궁에. 궁궐에 처음만 들어요. 자, 그래서 이때 산업은 병원하고 전기가 생기는데 전기는 사실 또 보호병기사 갔을 때 있잖아요. 이때 에디슨 회사랑 얘기하고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갑신전변이 없었다면 되게 일찍 들어왔을 건데 얘 때문에 늦어진 거야, 이게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이 뭔가 추진한 것들이 지금 이제 빛을 발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시겠죠? 그럼 병원은 왜 또? 그런데 갑자기 왜 병원이 이때 산업으로 떴을까? 꼬마 청일전쟁 때, 갑신전별 때 다친 사람들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당시 민씨 실세였었던 민영이 칼맞았단 말이야. 이걸 치료해 준 사람이 마침 그때 성교사가, 의사가 있었어. 의사, 성교사가. 그 사람이 그걸 치료해 주자 고종이 고맙다고 병원 차리는 걸 허용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하게 이것 때문에 병원이 만들어져 주셨던가. 마침 그때, 마침 방금 와 있었던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그 성교사가 의사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접 선교 안 될 것 같으니까 아, 의료활동하면서 선교할까?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의료활동할 건수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의료활동 막혀주고 덕분에 얻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 갑신전별의 주역이었었던 김옥규랑 같이 활동했었던 홍영식이라는 사람이 죽는데 그 집안 완전 박살나거든? 그 집안의 재산까지 몰수하는데 그 집을 알렌한테 줘요. 그래서 그걸 병원으로 만들게 한 겁니다. 역설의 역설이야. 갑신전별이라는 사건이 병원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됐다는 거지. 아시겠죠? 이거 두 문자로만 따드려 볼까요? 여러분, 근대 문물 같은 거는 어디에 많은지 아세요? 근대 문물 같은 거 답사하고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되게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요. 문화재가 없어진 게 되게 많거든. 차라리 옛날 문화재는 산속에 있으니까 남아있는 게 있어요. 절 같은 거는. 근데 근대 문화재는 오히려 더 있잖아요. 더 훼손이 심합니다. 되게 많이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 좀 많은지 아세요? 근대 문화재가? 근대 문화재는 기본적으로 일단 일본에 영향이 많습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원하는 가장 중요한 원료가 뭐였었죠? 쌀이었었죠? 우리나라 쌀이 제일 많이 나는 국창지대가 어디게요? 전라도. 전라도는 개발이 잘 됐나 안 됐었나? 잘 안 됐죠? 전라도 쪽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전라도 쪽에. 그래서 우리 그 답사 가면은 전라도 쪽 한번 볼 게 많단 말이에요. 그 답사 갈 때는 우리 그런 거 있거든? 답사 같은 거 계획자면은 요번에 어디 권역 간다 어디 권역 간다 이렇게 정하거든요. 뭐 서남권으로 간다. 동남권으로 간다. 남북권으로 간다 이렇게 정하는데 어디 간다고 할 때 애들이 막 되게 환호하고 좋아하는지 아세요? 전라도 쪽 간다고 할 때 되게 좋아하거든. 왜인 줄 아세요? 맛있어. 여기는 먹을 게. 일단 먹을 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한참 걸어다니면은 그 밥맛이 얼마나 좋은데요. 밥 먹는 게 큰 낙이란 말이에요. 실제 있잖아. 광주에 갔었는데 광주에 지금도 전통시장이 있거든요. 그 전통시장 가서 밥을 먹었는데 백반을 시켰는데 있잖아요. 반찬이 40가지인가 나왔었어요. 백반 시켰는데. 진짜 눈물 나올 정도로 감사해 그러면은. 근데 그때 나왔던 것 중에 있잖아. 진짜 맛있는 게 있었는데. 여러분 전 중에 있잖아요. 그 전했다가 보면은 우리 차례 같은 거 지낼 때 전했다가 보면은 생선 집어넣고 하는 전이 있잖아요. 그건 되게 흔하지? 거기 가니까 저기가 있더라. 소고기를 집어넣고 전으로 만드는 게 있더라고. 육전이라고 하거든. 광주 가면 육전이 최고예요. 진짜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그 육전을 두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얇게 쓰라고 전을 만들거든. 세육전이라고 하는데 대박이에요. 광주 세육전 있잖아요. 대박입니다. 대박. 진짜 맛있어요. 깜짝 놀랬대니까. 광주 세육전. 진짜 놀랬대니까. 깜짝. 깜짝. 광주 세육전. 자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고증이 있잖아. 이때 개혁했었던 게 노비 세습금지법을 만들었었어요. 이때 있었던 개혁들입니다. 이거 국내 개혁이에요. 여기까지 하면은 광주 세육전. 어떻게? 베리굿 하면 됩니다. 베리굿. 아시겠죠? 광주 세육전은 대체로 순서로 된 거고 베리굿은 그냥 붙이면 돼요. 광주 세육전 베리굿. 이게 언제 있었던 개혁? 갑신전변 뒤라고 기억합시다. 연도 일단 기억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원래 갑신전변 전에나 갑신전변 즈음에 나타났을 건데 좀 늦게 나타나게 된 거야. 애들 저 난리 친 것 때문에.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얘기라고요? 갑신전변 뒤에 얘기다. 자 이러는 와중에 전혀 생각지 않은 일이 터지게 되는데요. 시기는 1894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큰 텀을 나눌 때 이렇게 나눠요. 80년부터 시작했었던 개혁이 84년이 일단 끝났다라고 하고요. 이게 1차 개화 시도라고 하고요. 84년 이후에 갑신전변 이후에 새로 시작한 개화를 2차 개화 시도라고 하고요. 이건 대체로 이때까지 얘기를 합니다. 1894년까지. 한 10년 동안의 기간을 두 번째 개화 시기라고 하고 여기 새로운 개화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새로운 개화 시기로 진입하게 되는데 생각지 않은 일이 터지게 된다. 무슨 일이 터지게 되냐면요. 우리 한국에 새로운 종교가 하나 생겼거든요. 혹시 뭔지 아세요? 1860년 경주에서 최재우라는 사람에 의해서 거기 교주가 제시카야. 제시카. 최재우, 최시형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1대 교주 최재우, 2대 교주가 최시형인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동학이라는 게 창도가 되고 엄청 발달해 가게 돼요. 그러니까 19세기 세도정치기 때와 거기다 외국 사람까지 외계인까지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 불안했었던 민심에 굉장히 큰 자극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이 엄청 많이 믿었었어요. 경상도로 들어가는 입구가 충청도와 경상도 경계에 경상도로 들어가는 첫 도시가 문경이라는 도시가 있거든. 문경. 문경세제라고 들어봤죠. 그 세제를 조령이라고 해요. 조령. 조령을 한글로 풀었으면 세제인데 세고개. 문경세제 넘어서면 경상도 시작하는 겁니다. 이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가 있잖아요. 문경세제를 넘어갖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문경세제부터 부산까지 가는데 동학, 경전, 읽는 소리가 안 들린 곳이 하나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퍼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유명했었다고. 그렇게 많이 퍼져 있었는데 사실 첫 번째 교주 때는 힘이 이렇게 크지 않았었거든요. 첫 번째 교주 때는 그냥 조그마하게 퍼지고 있었던 정도였었어요. 그러다 그 사람은 4년 만에 정부에 의해서 있잖아요. 사입이라고 해서 죽게 돼요. 혹세몸이라는 종교다라고 해서 사입이로 몰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커지니까 있잖아요. 자기 종교를 인정해달라고 데모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교조신혼운동이라고 그래. 우리 교주의 원안을 풀어주세요. 하는 운동을 벌인 건데 운동을 벌이면서 민중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걸 잘 지켜보고 있다가 눈에 번쩍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상황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한국을 둘러싼 외세는 지금 누가 너무 큰 힘을 발휘하고 있고? 청나라가. 미국은 너무 멀어. 도와달라고 뭔가 하고 있지만 너무 멀단 말이야. 미국한테 메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미국과의 조약에 뭐가 있다고? 도와줄게라는 조약이 있었단 말이지. 거종주종이라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짝사랑을 좀 많이 했었던 거예요. 짝사랑을. 미국이 도와줄 것 같아서. 아시겠죠? 그런데 너무 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거의 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 상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청나라가 쓰니까 왕도 별로 힘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아직도 모는 설치고 있다고. 지금 실세들이 누구죠? 민실파들인데 이놈들이 실세가 되면 민시세독입니다. 지금. 자, 쟤들한테 힘이 쏠리게 되면은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유화 되는데 나라가 사유화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 있다고요? 토지 뺏고 수치 뺏고 사적 수치가 이루어지고요. 백성들을 노비로 만든다. 신분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지나칠 동안 심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통제받지 않는 곧비 풀린 망아지. 곧비 풀린 계약이 된 겁니다. 쟤들이. 너무 심한 상태야 지금.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든 말든 쟤들은 뭐하고 있는 거지? 이 가문들은. 있는 대로 착복하고 있는 거야 지금. 누가 통제를 못하니까. 국가가 통제를 못하니까 있는 대로 착복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 누가 엄청 힘이 들까요? 지금. 백성들이 너무 힘이 들단 말이야. 이게 심할 때는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뭐를 버리기도 한다고요? 이게 심할 때는 백성들이 에라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에라 모르겠다. 들고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뭐가 터진다 그래서? 밀란이라는 게 터지게 돼요. 이게 백성들이 참지 못할 때는 저거 당하고만 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란을 일으키기도 한단 말이죠. 어떻게 일으키게 된 거냐면요. 밀란을 일으키려면 사람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모으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습니다. 잘못 모으다간 모아질 수 있다고요? 모으는 중에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상태야. 모아 한다고? 교조 신원 운동한다고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거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농민들이게요. 아니면 잘 사는 귀족들이게? 어차피 또 농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조금만 설득하면 돼. 그 당신들 요즘 힘들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힘든 그 근원이 뭔지 아시나요? 이거거든요. 하면 된단 말이지. 그 사람들을 설득해 나갑니다. 거기다가 종교라는 외피까지 잊고 있기 때문에 종교라는 외피를 잊고 있으면 사람들이 좀 맹목적으로 충성을 하게 해요? 충성을 안 하게? 잘 뭉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라는 외피를 가지고 이거를 농민운동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어떤 지도자가. 그 지도자가 누군지 아세요? 전봉준의 사람인데 이게 김옥균과 더불어 나이도 비슷한 사람인데 두 명의 혁명가가 등장한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김옥균은 여기 살던 사람이 혁명가가 된 거고요. 전봉준은 여기 살던 사람이 혁명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향이 되게 달라요. 자 이제 두 번째 혁명가의 등장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몇 년 만에? 10년 만에. 그런데 이 혁명은 좀 다르다 갔다? 이 혁명은 앞에 혁명과는 성격이 좀 다를 거라는가? 왜? 출신 성분이 아예 다르거든. 아시겠죠? 자 몰락한 양반이 이 지식인이 이 몰락한 지식인이 백성들을 잘 회유해서 뭐로 이끌었다? 밀란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밀란은 무슨 외피를 입금지겼다고요? 동학이라는 종교의 외피를 입금지겼기 때문에 이게 좀 커졌다 작아졌다 상당히 크는 도로 나타났답니다. 상당히. 이걸 뭐라 부르게? 이것을 동학북민운동이라고 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잘 나옵니다. 자 시작은요. 시작은 전라북도 정읍에서 나타납니다. 정읍의 예드림이 고부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의 고부에 군수 하나가 있잖아요. 너무 심각할 정도로 백성들을 착취를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군수를 쫓아낸 겁니다. 동작구청을 그냥 습격을 해버린 거예요. 습격해갖고 동작구청장을 쫓아낸 겁니다. 이 고부 군청을 습격한 게 밀란이 시작이었어요. 고부 군수 조병갑의 갑질에 사람들이 너무 지친 거예요.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런데 다행이 있잖아요. 이거는 국가가 있잖아요. 다행이 이거를 수습을 합니다. 아 진상조사반에 보내겠다. 문제가 뭔지 좀 이걸 하겠다. 해줍니다. 그래서 진상조사팀이 내려오게 돼요. 진상조사팀이 내려오는데 얘가 진상을 또 부립니다. 이게 일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때 진상조사반을 안핵사라고 하거든. 안핵사 이용태가 밀란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찾아다니면서 잡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죽치는 겁니다. 참여했었던 사람들을 막 조사하고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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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했지? 이리 와! 하면서 사람들 죽치는 겁니다. 에라 모르겠다. 이래 뒤지나 저래 뒤지나. 또 들그러나자. 3월에 다시 들그러나는데 무장해서 다시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무장분기라고 하는데 이건 누구 때문이다? 진상조사단이 진상무리공원 때문에 그래요. 그 안핵사 이용태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더 커져버리는가. 이제 안 갑니다. 이 무장해서 산발자로 모였던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있잖아요. 하나의 집단을 만들어요. 군대의 진영을 갖추는데 이 동학농민 세력들이 군대의 진영을 갖춘 게 백산이었어요. 백산. 여기서 호남 창의 대장소라는 군대의 진영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군하고 싸우게 될 겁니다. 쟤들이. 국군하고 싸우는 게 4월이에요. 죽을 수 있자 4월. 처음에 누구를 먼저 격퇴하냐면요. 황토현 전투라고 해서 전라도 군대를 격퇴합니다. 전라 감염군. 지방군을 격퇴합니다. 그러자 이제 군대 누굴 보낸다? 지방군이 막지 못하니까 누굴 보낸다? 중앙군을 보내는데요. 중앙군마저 격퇴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지금 패기가 넘치나 봐요. 경군. 경군이 중앙군이죠. 경군까지 격파하다. 경군까지 격파하고요. 그래서 어딜 점령하냐면 전주성을 점령해버려요. 지금은 전주가 전라북도만 담당하는 관청이지만요. 그때는 전주가 전라도 전체를 담당하는 관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도를 장악한 거예요. 이 사태가 너무 심각해진 거야 지금. 너무 심각해진 겁니다. 그러고 들려오는 소식이 농민 세력들이 서울까지 온다라는 목표를 세웠었거든요. 여기서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애들이 백산 4대 강령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강령이 서울까지 들렸겠죠 그게. 그렇죠. 여기에 서울로 진격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지금 서울에 있는 민신일파들은 지금 막 떨고 있을까? 마음이 편할까? 떨고 있을 거란 말이야. 애들이 진짜 쫄리게 만든 이야기 하나 더 들렸는데요. 그게 뭐냐면 애들이 서울로 올 때는 뭔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올 거 아니에요. 지인도 없는데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서울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서울에 누군가가 있으니까 걔들 믿고 지금 올라오겠다라는 건데 누군가가 누군지 아시나요? 대원군과 내통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야. 아 이러면 이제 얘기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민신일파가 다시 누굴 부르게 된다고요? 군대를 또 부르게 되는 거야. 군대를 누굴 부렀다고요? 청나라 군대를 부르게 됩니다. 청나라 군대. 자 이리 커져버립니다. 이리. 자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이거 명확한 오판이야. 오판이야 오판. 누굴 불렀다고? 청군을 차병하게 되는데 청군을 부르게 되는데 여기 누구 따라오게 되게 해요? 일본군이 따라오게 된 겁니다. 일본군까지. 일본군까지 들어오게 된 거야. 자 이유가 뭐였을까요? 일본 놈들이 그 얘기한 거야. 텐진 조약 핑계를 대는 겁니다. 텐진 조약에는 공동 철병을 얘기하면서 나중에 출병할 때는 서로 알려주기로 했었거든. 그냥 알려주기로 한 사실인데 그걸 일본 놈들이 공동 출병권을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 갔으니까 나도 갈 거야 하면서 일본까지 들어온 거야. 자 이렇게 되자 정부가 식겁하네. 왜 식겁하죠?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전장터가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서야 정신 차리는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서 극적인 타협을 하게 돼. 누구랑? 정부와 농민군이 극적인 타협을 하게 됩니다. 이걸 그 유명한 뭐라고 하게? 아차! 실수했다면서 정부랑 농민군이 극적인 타협하는데 이거를 전주화해라고 합니다. 전주화해. 지금 이 밀란이 있잖아. 단순한 밀란 수준이게요. 전쟁 수준이게. 전쟁 수준이고 지금 어디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정부의 민씨 일파가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크다는 거야. 지금 누구도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요? 정부 군대도 대응을 못하는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오판한 게 누굴 불렀던 게 오판이었다고요? 외국 군대를 불렀던 게 생각지 않게 이게 청일전쟁까지 가게 되는 거야. 어디서? 한반도에서. 한반도에서.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요. 여기 사는 백성들은 좋은 꼴을 당할까요? 나쁜 꼴을 당할까요? 나쁜 꼴을 당합니다. 전쟁한다고 들어왔었던 청나라 군대가 있잖아요. 먹을 거 없다고 민가에 들어가서 있잖아요. 그냥 소 잡아다가 그냥 잡아먹고요. 우리 소가 전 재산인데 잡아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여 그냥.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누가 본다? 한국인들이 봐요.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 가장 많이 피해를 볼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성들인데 여성들에 대한 피해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감당 못하는가? 우리가 그에 대해서 저항도 못해요. 우리는 힘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스란히. 이제 그런 일이 터진 겁니다. 이 생각지 않았던 사건 하나가 이 나비의 달기짓 하나가 뭐까지 불러왔다고요?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다투는 청일전쟁까지 불러온 겁니다. 너무 커져버린 거. 일본 들어올 때는 얘들은 이제 전쟁을 마음먹고 들어온 겁니다. 우리 이제 화해했으니까 이제 나가세요. 됐습니다. 우리 끝났습니다. 얘기를 하지만 일본은 나갈 생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핑계를 댑니다. 그게 뭐냐면 야 조선처럼 무식하고 못 사는 놈들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우리 조선 버르장물에 좀 고쳐놓고 가자. 좀 조선의 못된 점 좀 우리가 좀 고쳐놓고 가자. 일본이 조선을 개혁시켜놓고 가자라는 요구를 하는데 이걸 누구한테 하냐면요. 청나라한테도 하고 조선한테 합니다. 이거 애들이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안 받아주지. 청은 지금 혼자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선을. 이걸 왜 나눠먹어? 뭐 병신하고 그러면서 거절합니다. 여기는. 거절하고. 청나라가 거절하자 바로 어차피 이거 예상하고 한 거야. 바로 청나라한테 절교통지사를 보내고 전쟁 수순을 밟아갑니다. 조선도 반대합니다. 조선은 왜 반대했을까? 네가 왜 나를 개혁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나가세요. 합니다. 교정청이라는 기구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요. 자주적 개혁을 하겠다고요. 우리가 할 테니까 너는 나가라. 근데 이거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애들이. 조선은 신경 났습니다. 눈에 낀 눈꽃만큼도 안 봐요. 이거 무시하고요. 뭐를 설치하냐면 일본의 힘으로 군국기무초라는 기구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교정청은 우리가 만든 거고 군국기무초는 일본의 힘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없애고요. 이건 없애고 뭐를 한다? 이거 여기까지 마저 말씀드리고 할게요. 교정청을 설치한 것에 대항해서 이걸 없애버리고 따로 만든 게 뭐다? 일본식 개혁기구인 군국기무초인데 이 사이에 뭔 일도 있었냐면요. 우리 그냥 개무시하고요. 경북공을 그냥 침공해버린다. 일본 군대가 경북공을 점령을 해버려요. 그냥 점령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한국이 딴짓 못하게 하려고 한 겁니다. 경북공을 침공해버리고 그리고 얘들이 예상했었던 뭐를 버리게 된다? 청일진장을 버리게 됩니다. 청일전쟁을 개시를 하고요. 이거 합쳐서 그냥 청일진장이라고 하세요. 조선의 왕을 붙들고 있어야지 우리가 딴짓 못할 거 아니에요. 인질로 잡아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청나라 쫓아내면 조선은 누구께 되는 거죠? 일본께 되제. 조선을 일본 걸로 만들려면 조선을 청나라식으로 둬야 될까? 일본식으로 바꿔야 될까? 일본식으로 바꿔야지 지배하기 쉽겠죠? 같이 하는 거야 이제. 청나라식 있었던 거 다 없애버리고요. 일본식으로 싹 바꾸기 위해서 뭐를 추진한다? 개혁을 추진하는데 이 개혁을 뭐라고 하게요? 이것이 가보년에 있었던 개혁이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가보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보개혁.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 일본이 뭐 때문에 지금 바쁘죠? 일본은 지금 청일전쟁하느냐고 전력을 다 쏟고 있기 때문에 이 가보개혁이야 일본이 간섭을 많이 했대 못했대? 거의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기무처 개혁 가보개혁은 상당히 자주적으로 이루어진 개혁으로 봐요. 일본이 실제 개입을 거의 못했었거든. 뭐 하느냐고? 전쟁하느냐고. 게다가 전쟁하는데 조선한테 자꾸 이렇게 트러블 생기고 조선하고 안 좋은 관계가 생기면 개들도 전쟁을 쉬울까? 어려울까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간섭을 못했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자주적 개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개혁하들이 많은 걸 쳤 때 이제 실천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추진했었던 개혁이 이제 뭐냐라는 걸 배울 건데 이게 어디에 썼던 개혁하고 되게 비슷하다고요? 갑신전배 때 있었던 개혁하고 비슷해요. 이것도 개혁하들이 한 거니까 개혁하들이. 그래서 얘들이 꿈꾸는 이상이 뭔지를 또 한 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갑신전배는 시도만 하다 끝났다면 이건 어떻게 한다? 실제 실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꿈꾸는 이상을 살펴볼 수 있는데 얘들이 꿈꾸는 국가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똑같아.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지. 맛있겠죠? 뭐가 없는? 이 꼬다리 땅 국가를 말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죠? 뭐를 지향한? 입헌 군주의를 지향한 국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고 얘들이 하는 게 뭐죠? 1번 체제정비 2번 내부의 적을 잡는 건데 이 내부의 적은 특정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뭘 말한다고요? 옛날 세력을 다 말하는 겁니다. 구세력. 그래서 뭐로 가겠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겁니다. 새로운 나라를. 그래서 하는 개혁이 뭐 있다고요? 정치제도 개혁이 있죠? 경제제도 개혁이 있죠? 사회제도 개혁이 있죠? 자, 얘들이 개혁할 때 늘 얘기하는 게 뭐 있다고요? 정치는 기본적으로 중지군교 네 가지가 있잖아요. 이 중에 얘들이 유난히 안 하는 거는요. 군사제도 개혁은 유난히 안 합니다. 왠지 아시나? 군대 만들면 군대는 누구한테 충성하죠? 관료 개인한테 충성 안 하죠. 일단 만들면. 누구한테 충성하죠? 왕한테 충성하죠? 자기들 정권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군대는 웬만하면 손대지 않으려고 해요. 얘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중앙제도는 어떻게 만드는 게 애들의 특징이라고요? 철저하게 누구 힘을 빼는 게? 왕의 힘을 빼는 게. 이번에는 어떻게 했었냐면요. 아까는 왕의 근식이구를 없앴다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왕을 잊잖아요. 국내부라는 걸 만들어갖고 지금 말하면 청와대라는 겁니다. 청와대라는 기구를 만들어갖고 왕은 거기 바깥으로 못 나오게 합니다. 당신은 거기 사문화 보세요. 당신이 국가일에 왜 관연합니까? 당신은 그냥 궁궐 안에 일만 보세요. 궁궐 안에 직원 많잖아요. 그거 직원 관리하시고 거기서 그냥 사세요. 하는 거야. 국내부라는 관청을 만든 목적이 뭐였었다고요? 왕을 어디에 가둬둘려고? 궁궐 안에만 가둬둘려고 만든 겁니다. 궁궐 안에만. 아시겠죠? 경제는 얘들이 항상 뭐 한다고요? 얘들이 보게도 지금 나라 상태가 어떤 상태죠? 토지 뺏고 수치 뺏고 신분 뺏고 이게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들은 뭐는 징그럽게 얘기 안 한다고? 토지 문제는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뭐 얘기할 거다? 수치 문제 얘기합니다. 수치 문제. 수치 문제는 얘기하면서 뭐도 얘기한다고요? 세금의 방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거두는 기구를 어떻게 한다? 하나로 통합시키자는 얘기를 한다는 거지. 아시겠죠? 이때 조세 금납화. 이제부터 세금은 돈으로 내라. 현물로 내니까 자꾸 문제 생기지 않느냐. 이제부터 돈으로 내라. 이게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재정 일어나를 다시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탁지 암운으로 일어나자고 합니다. 탁지 암운으로.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 정부기구가 의정부 파라문이 있었거든. 갑신전변 때는 정부기구가 의정부 육조가 있었다면 지금은 암운이라고 해요. 암운. 그래서 저기는 호조. 여기는 탁지 암운으로 일어나자 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 금융제도까지 만들어요. 금융제도까지. 이 금융제도를 만든 게 뭐냐면요. 신식카페를 처음 만듭니다. 신식카페. 이 신식카페는 은본위재하에서 만드는 거예요. 은본위재하에서 백동화, 적동화, 황동화를 만드는데 백동화를 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용된 화폐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뭐하고 뭐가 있죠? 구식카페는 상평통보. 신식카페는 뭐다? 백동화인데 여러분 구식카페와 신식카페 차이점 뭔지 아세요? 일단 외형이 달라. 구식카페는 가운데 구멍이 뿡 뚫려 있어요. 신식카페는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전이 있죠? 동전이 구멍이 있나? 없죠? 일단 그렇고. 구식카페는 있잖아요. 이 화폐에 적혀있는 가치하고 이 화폐의 금속으로서의 물가가 같아요. 그러니까 액면 가치하고 그 현물 가치가 일치하는 화폐만 만들 수 있어요. 구식카페는. 이렇게 하면 자본주의적 거래. 지금 큰 거래는 못하게 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화폐를 새로 만드는 건데 이 새로 만든 화폐의 특징은요. 구라 화폐입니다. 구라. 이게 원가가 만약에 있잖아요. 5원이라면 구식카페는 5원이라고 밖에 못 쓴다고. 신식카페는 뭐를 쓸 수 있다고요? 5원짜리 화폐밖에 못 만든다면요. 이제 자본주의가 되면 비싼 물건들이 많이 나올 텐데 냉장고나 사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들아 따라와. 리어커에다가 돈 잔뜩 싣고 있잖아요. 아들한테 싣고 오게 하고 그 아들 싣고 오게. 아들 세 명 들여갖고 리어커 네 대 끌고 갖고 냉장고 겨우 사온단 말이야. 거래가 안 이루어진단 말이야 이러면. 거래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가짜 화폐를 만들어야 돼요. 가짜 화폐. 이게 원가가 5원밖에 안 돼도 5만 원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 여기서부터 근대 화폐라고 하는 거야. 근대 화폐. 근데 5만 원이라고 쓰면 이 사람들이 이 화폐를 믿고 쓸 자신이 없단 말이야. 불안하단 말이지. 이게 날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폐도 우리가 산 겁니다. 우리 물건을 가지고 화폐에 산 거예요. 내가 5만 원짜리 물건을 가지고 이거 이 가짜 돈 5만 원을 산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이 불안하잖아. 차라리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 났지. 화폐를 안 가지려고 할 거냐 그러면. 그래서 그거 믿으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국가가 은을 쟁여두고 있어요. 야 불안하면 언제든지 바꿔줄 테니까 써도 돼 인마 이거. 하는 게 본의제라는 거야 그게. 아시겠죠. 국가가 바꿔줄 수 있는 통화를 그냥 쟁여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써라 하면서 가짜 화폐를 만드는 게 근대 화폐입니다. 자 근대 화폐는 무슨 말이 반드시 들어간다고요. 기축통화나 불리는 본의 화폐가 있다고 본의 화폐가. 아시겠죠. 자 이걸 만듭니다. 사회적으로 뭘 없애게. 드디어 뭘 없앤다. 신분이라는 건 없애게 됩니다. 신분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그래서 특권 신분인 문벌이 폐지가 되고요. 차별 신분이 있거든요. 자 이 차별 신분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차별 신분 네 가지가 폐지가 됩니다. 한번 얘기 한번 해볼래요. 차별받는 신분이 누구누구 있었는지 얘기 한번 해볼래요. 일단 법조차별인 게 노비죠.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유교인리 때문에 차별받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 있었죠. 서울. 그런데 서울은 19세기 철종 때 풀어줍니다. 서울은 허통이 돼요. 그 제도 없어집니다. 서울 말고 누구 남죠. 여성의 재혼 금지한 거. 이제 재혼이 허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백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백정. 백정이 조선시대에 제일 차별받던 사람이야. 백정은 40살짜리가 있어도 있잖아요. 농민 아들도 있죠. 7살짜리가 백정한테는 이렇게 해요. 어이 박서방 김서방 고기 짐 있어 오늘 하대합니다. 하대. 그만큼 차별받았었단 말이야. 백정은 백정끼리 모여 사는 집단이 있어요. 같이 못 삽니다. 되게 차별받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7반 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조선시대에 차별받는 대표적인 네 신분입니다. 이 네 개의 신분을 백정 과부 노비 7반 천인이라고 해서 백과 노칠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차별받던 네 개의 신분이 언제 풀리게 된다. 가부격대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갑신정변은 시도만 하다 끝난 거고 여기는 뭐다. 실제 시행이 됐었던 겁니다. 실제 시행이.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거 하나만 추가하고 잠깐만 좀 쉬었다가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전주 화해를 하게 됐는데 화해의 뜻이 뭘까요. 농민군의 실체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군들이 지방에서 있죠. 전라도에 국한된 거긴 하지만요. 전라도에서. 이건 다 전라도입니다. 전라도에만 있었던 거예요. 전라도에 국한된 것이긴 하지만 전라도에서 정치에 참여해서 농민군도 정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를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농민군에 의한 자치가 이뤄지게 되는데 신분도 없는 것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만든 기구를 집강수라고 해요. 집강수. 여기서 집강수가. 그러니까 동작 구청장 옆에다가 있잖아요. 집강수를 두고 구청장님하고 농민하고 같이 협치하는가. 협치. 아시겠죠. 역사상 유래가 없었던 특이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농민군들이 정치에 뭔가를 요구할 텐데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게 뭐냐면요. 적폐 청산을 요구했었단 말이에요. 이걸 폐정개혁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냐면 이쪽에서 개혁을 주도했다면 조선을 많이 바꿨을까 적게 바꿨을까요. 상당히 많이 바꿨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기득권을 둔 채로 개혁을 하면 조선이 근대로 바뀌는데 장애가 좀 됐을 건데 기득권 자체를 다 부정했을 거라는 거지 얘들은. 그래서 조선이 전 근대를 훅 버리고 새로운 사이로 훅 나가는데 이게 되게 크게 기여했을 거라고 봤단 말이에요. 이게 잘 됐다면. 그런데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누구한테 진압당하는 게 쟤들이. 일본 군대한테 진압당하면서 농민에 의한 근대와도 결국은 또 실패로 돌아가. 갑신전벨 실패하고 동학농민운동 실패하고요. 우리 근대와 시도는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매번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나마 여기서 뭔가 조금 실시가 됐었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농민군도 폐정개혁안이라는 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농민군들이 개혁을 하는데 농민군들의 개혁은 좀 특이합니다. 농민군은 어디서 주장하는 거죠. 여기서 주장하는 거죠. 농민군들이 바라보는 문제점도 뭘까요. 그건 똑같아. 이놈들의 토지 뺏고 수치 뺏고 신분 뺏고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고쳐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들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정치 파트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혼내달라는 겁니다. 이걸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탐관오리. 나쁜 공무원들. 그리고 부자. 그리고 유림. 이런 사람도 혼내달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이게 딱 농민군들의 표가 납니다. 누가 말하는 건지. 그리고 수치에 관한 것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래서 경제개혁은 얘들만 유일하게 토지를 달라는 말을 합니다. 토지 평균분장이라고 해서 토지 달라는 말을 해요. 토지. 이걸 해석할 때 달라는 말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일단 토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치 얘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치를 얘들이 말하는 것처럼 수치 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그만 좀 거두세요. 나쁜 것 좀 없애주세요.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청사진은 없어요. 그냥 비판을 하는 거.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무명 잡세. 이름 없이 자꾸 만드는 잡세들 절대 거두지 말라고 하고요. 기왕에 공사체는 없었던 걸로 해달라고 합니다. 빚은. 이 빚은 무효로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대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개혁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자기를 힘들게 썼던 것을 어떻게 해달라? 그것을 좀 없애달라는 쪽에 초점을 둔 게 누구 개혁의 특징이다? 농민의 근대화 운동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도 아직은 미숙한 면이 있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다? 농민의 근대화는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것을 싫어한다는 것은 개화파와 똑같지만 개화파는 지식인이지만 얘들은 뭐가 없다? 그러한 지식은 없었다는 게 얘들의 특징이라고요. 사회파 때 개혁은 뭐가 있을까? 이건 똑같아요. 이거는 개화파랑 거의 일치합니다. 개화파랑. 뭘 요구했다? 신분 폐지해달라고 합니다. 신분 폐지. 그래서 특권 신분이 뭐를 폐지하자? 문벌 폐지하자 합니다. 문벌. 문벌 폐지하자라고 하는데 말이 조금씩 달라요. 저기는 문벌 폐지 인민평등권이라고 했다면 갑전변은 여기는 지벌탑화 인재등용이라고 해서 지인이라고 합니다. 지인. 지인. 갑진전변은 문평이라고 했었다면요. 문평. 여기는 지인이라고 한다. 지인. 그래서 이건 이렇게 가시면 돼요. 여러분 싸울 땐 누구 데리고 가죠? 지인 데리고 가죠? 지인. 지인. 이게 누구 때다? 동학논민운동 때 했었던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백과 노칠 폐지시켜주세요.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어? 이렇게 보면은 어떤 파트 얘기는 어떤 세력과 의견이 완전 똑같죠? 신분 파트 얘기는 완전 똑같다는가. 그래서 신분 파트에 대한 개혁은 어디에 그대로 수용이 됐다라고 한다? 갑오개혁에서 그대로 받아줬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농민들의 개혁안하고 개화파들의 개혁안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없다? 개화파 농민. 자 이들도 일치하는 게 있다 없다고요? 있다라는가. 뭐는? 적어도 사회적 개혁. 신분 제도는 일치한다라는 거죠. 공통분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 쓴다고요? 농민들의 신분제 개혁 요구는 갑오개혁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말 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체결됐었던 조약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조약쯤 간단히 비교 좀 해드릴게요. 강화도 조약. 또 뭐 있었죠? 조미주야. 또 뭐 있었다? 조청장정이 있었다. 이 세 개를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때 들어오는 그 외세들은 요구하는 게 다 똑같다고 했었죠? 뭐 요구하는 거죠? 일본이 제일 먼저 들어보죠. 조선. 뭘 뺏으러 오는 거죠. 원료 수탈. 원료 수탈. 뭘 팔러 오는 거죠. 무슨 역할? 시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 수탈 하는 거예요. 원료 뺏어가고 공장은 여기 없죠? 공장은 이쪽에만 있는 거죠. 그걸 다시 재가공해서 또 팔면서 이문을 또 남기는 겁니다. 자 이때 얘들이 이걸 뺏어가기 쉽게 하려고 요구했었던 게 뭐 있었다고요? 원료는 주로 뭐였었다? 쌀이었었고. 팔기 쉽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건 뭐 있었다고요? 관세를 없앴다는 거지. 그래서 미국 제한 규정이 없었다. 그리고 관세가 없었다. 이거고요. 자 그리고 두 문자 따드릴 게 어제 얘기했던 거니까는 일본이 우리한테 요구했었던 정치적인 내용들도 있는데 둘의 관계는 경제적인 관계에 그치지 않습니다. 뭐다? 일본이 야금야금 우리를 먹으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조약에는 첫 번째 조약에는 수호조약이라고 하는데요. 수호조약에 들어가는 조약에는 치외법권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몇 개 항구를 요구했었다고? 우리 조선시대 때도 일본하고 일본 교역 허락했을 때 세 개로 줬단 말이야. 이때도 세 개 달라고 합니다. 세 개. 그런데 조선시대는 경상도에 있었던 항구만 세 개였다면 이제는 확장이 돼. 경상도, 함경도, 경기도, 인천까지 세 군데나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 외에 두 개 더라고 하는데 이 두 개가 애들이 원산하고 인천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두 개 더 달라고 한 겁니다. 부원인 순서로 기양이 됩니다. 그리고 뭐 있었죠? 해안측량하겠다. 그리고 해도 작성하겠다. 자 이건 영토주권을 침해한 겁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자주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죠. 야 조선 니네 자주국이잖아. 저 얘기했다는 거죠. 저 얘기는 왜 했다랬었죠? 청나라 개입을 막으려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문자만 좀 따고 갈게요. 뭐라고 했었죠? 자의도치라고 했었죠? 자의도치. 이제 일본이 우리 이겼다고 대개 자의도치해서 옵니다. 자 이 자의도치한 놈들은 뭐가 없다고요? 안 이쁘죠? 미관이 없다. 자 이게 조미조약 때는 뭐로 바뀌죠? 이게 두 번째 조약입니다. 자 미국 조선 자 미국은 뭐에 관심이 없었다고요? 통상에는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뭐를 들어준다? 미국 수출 제한 규정을 집어넣게 해주고요. 관세를 처음 받습니다. 미국 제한 규정 들어간다. 그래서 예뻐죠? 미국은 예쁩니다. 여러분 안 예쁘고요. 예쁘기 때문에 어떻죠? 기분 좋지 않아? 최고지 뭐 최고. 미관 최고. 최혜국 대우 조관. 그리고 거중조종이 들어갑니다. 거중조종. 그렇죠? 미관 최고. 그리고 뭐는 무조건 있다고? 치외법권은 무조건 있는 거고 치외법권은. 아시겠죠? 이 중에 이거 들어가는 게 좀 특이한 거라고 했었죠? 너 예뻐. 너 예뻐. 최고. 미관 최고. 미관 최고. 미관 최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오죠? 청나라가 들어오는데 청나라는 있잖아요. 조선에 물건 사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뭐는 관심이 있다? 파는 거는 관심이 있어요. 이쪽에는 조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 내용도 있을 거고요. 정치적 내용에 제일 치명적인 게 들어간 게 뭐죠? 야 얘는 친구 아니야. 넌 마 치외국대고 그런 거 아니야. 넌 내 속방이야. 이 말이 처음 들어간다는 거지. 치외법권 무조건 들어가고요. 자 물건 팔려고 애들한테 요구한 게 뭐 있었죠? 야 너하고 야 인마 일본하고 나하고 같아 이 새끼야. 나는 일본은 계양장에서만 물건 팔기로 약속했던 거고요. 이거는 계양장에서만 항구 내에서만 얘들은 뭐라고 하죠? 야 우린 달래잖아 인마 형. 우리는 원래부터 해왔던 거잖아. 나는 니네 전 지역을 다 다닐게. 그리고 니네 수도까지 들어갈게. 이 말을 한 겁니다. 심지어 한국 수도했다가는 가게까지 만들 수 있다는 규정까지 집어넣어요. 그래서 어딜 열었다? 내지 통상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한성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한성. 한성 계좌 냈다라고 합니다. 자 청나라 들어오면서 뭐가 시작됐다고요? 그리고 미국은 관심 없고 일본과 청가에 뭐가 시작됐다? 경쟁관계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경쟁관계가. 그래서 이걸 두 문자 따면 뭐라고 하냐면 치안을 우리나라 경내에 쏙 들여놓은 꼴이 된 겁니다. 우리가 청나라 누가 불렀죠? 우리나라가 불렀죠. 그런데 부른 놈이 뭐가 된 거다? 치안을 부른 꼴이 됐다는 거예요. 치안을. 치안을 경내에 쏙 들여놨다. 아시겠죠? 이 세 개의 조약 비교 잘해주세요. 잘 나오니까 세 개의 조약 순서까지 알아두시고 여기까지 해서 잠깐만 좀 쉬고요. 그 뒤에 나온 것도 쭉 한번 흐름만 좀 말씀드릴게요. 읽어보세요. 이렇게 보면 너는 труд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됐고 감사합니다.